일기 중에서 또 얕은 대장암이 해당이 되고 조직검사에서 양호한 암세포 소견을 보였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앞서 제가 대장암이 몇 개인지 추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CT MRI PET 검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더 정확한 것은 사실은 다 절제해서 조직검사를 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조기 대장암과 같이 내시경으로 절제 가능성이 있나 없나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비교적 초기의 병변의 경우에 무조건 다 또 바로 수술을 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초기 병변이라고 생각이 되면 보통은 대장 내시경과 CT를 시행을 해서 내시경으로 치료 불가능한 소견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장기 전의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분께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오시게 되면 가지고 오신 사진을 가지고 혹은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한 상태라면 촬영된 사진을 보고서 크기는 크지만 좀 얕아 보여서 내시경으로 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는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좀 깊어 보여가지고 이건 수술을 외과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저희가 발견된 조기 대장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주로는 모가지가 이렇게 있는 길쭉한 용종 형태의 조기 대장암인 경우에는 올가미로 혹 밑둥 아랫부분을 잡아가지고 전기로 똑 잘라내는 올가미 절제술로 비교적 쉽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가미를 이용해서 혹을 좀 용액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 혹을 띄워서 이렇게 절제하는 점막 절제술이라는 방법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좀 큰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있는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좀 내시경용 칼, 점막화 박리술이라는 특수한 시술을 위한 내시경용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뜨듯이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회뜨듯이 떼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뜨듯이 이렇게 도려내는 치료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납작한 조기암이 있고 회뜨듯이 절제를 하게 되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큰 병변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요즘에는 절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양한 절제법들 중에서 어떤 절제법을 선택할지는 발견된 조기암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내시경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과 깎는데 식칼 쓸 일도 없고 밥 퍼는데 삽을 쓸 일도 없는 것처럼 내시경회사가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절제법을 선택할지 저희가 사전에 보통은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암으로 추정되거나 암으로 확진된 경우라고 하면 떼내야 될 혹을 조각조각 떼내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예쁘게 떼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시술과 관련되어서 출혈이나 청공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절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올가미를 이용해서 절제를 하고 크기가 좀 크더라도 완전히 한 덩어리로 잘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소간의 출혈 위험이나 청공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점막화 방리술이라는 넓게 절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변들은 올가미로 비교적 수월하게 절제가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깊이 파고들었거나 혹은 옆으로 이렇게 넓게 있는 병변은 시간이 좀 걸리고 출혈 위험이나 청공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치를 저희가 목적으로 완치 가능한 절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막화 방리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떼고 나면 떼고 난 자리에 상처가 남게 내시경으로 혹을 떼고 나면 떼고 난 자리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때로는 시술 중에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제 도중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바로 지혈이 가능합니다. 아주 드물게 내시경 지혈로는 절제가 치료가 불가능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혈관 색전술이나 아니면 응급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시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보다는 시술 후에 뒤늦게 나타나는 출혈이 저희가 좀 더 염려하는 부분인데 적게는 200명에 1명 많게는 한 100명에서 2명꼴로 발생 가능합니다. 시술 후에 뒤늦게 발생한다는 말은 내시경으로 치료를 다 끝내고 입원해서 경과 관찰하는 도중에 혹은 어떤 경우는 시술 후에 출혈이 없어서 퇴원해서 대구로 귀가하셨는데 뒤늦게 피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은 시술하고 난 다음에 혈변을 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시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지만 실제로 절제된 상처가 충분히 아무는데 한 2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특히 와파린이나 항혈소판제 같이 피가 잘 안 멎을 수 있는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시술 후 2주 뒤까지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혈변 말고도 아주 심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변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식은땀이 심하게 나거나 혹은 배가 이렇게 설사할 것처럼 심하게 뒤틀리는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지러움증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 받고 난 다음에 귀가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응급실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연출혈이 진단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다시 내시경지혈술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혈량이 많았던 경우에는 저희가 수혈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보다는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대장내시경을 하거나 대장내시경으로 혹을 떼었을 때 주변에서 청공이 생겼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염려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올가미 절제술이나 점막 절제술, 올가미를 이용해서 떼내는 방법은 절제하는 과정에서 청공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드물고 1% 미만 혹은 1,000분의 1 정도까지도 낮은 것으로 요즘은 알려져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좀 넓게 절제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한 10%까지 청공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최근에는 한 2% 정도로 청공 발생률도 낮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 자료도 2013년 이전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2% 정도 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내시경으로 조기암을 절제하면서 발생한 청공은 대부분 큰 청공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청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용 클립으로 봉합을 함으로써 수술 없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출혈이, 지연출혈이 있는 것처럼 지연청공도 굉장히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데 지연청공은 내시경 치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귀가하신 상태에서 확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상처 부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절제할 때 전기로 지지면서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벽 깊은 부분에 화상처럼 전기 손상을 입게 되면 뒤늦게 여기서 청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절제하고 난 다음에 시술 직후에 관리는 보통은 저희가 크기가 큰 경우에는 시술 후 하루나 이틀 정도를 입원해서 더 경과 관찰하면서 출혈이나 청공 혹은 출혈청공을 시사하는 증상, 혈변이라든지 열이 난다든지 복통이 있는지 이런 증상들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없으면 퇴원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 퇴원 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출혈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귀가하셔서 변을 보시게 될 때 혈변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첫 외래 방문 시에 저희가 또 시술 후 한 2, 3주 정도 지나면서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배변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되고 또 하나 치료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떼낸 혹을 조직검사를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이 혹이 조직검사 결과를 보통은 퇴원하고 난 다음에 외래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저희가 확인하고 추가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신형으로 떼낸 걸로 치료를 끝내고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면 될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절제한 조직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내신형으로 떼내는 부분은 이 혹만 떼내는 거고 사전에 아무리 검사들이 요즘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임파절에 전의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100% 다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파절 전의 위험이 높은 소견이 있나 없나라 갖다가 떼낸 조직검사 소견을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고 조직검사에서 만약에 임파절 전의 위험이 높은 소견이 나오면 저희가 외과 선생님께 수술을 다시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조기 대장암을 진단받고 혹은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내신형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여쭤보시면 사진을 저희가 보고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신형 절제가 가능하겠다 혹은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좀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신형으로 절제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되었고 다만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한 몰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절제 후 조직검사에서 또 깊은 암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제 후의 조직검사를 자세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분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잘 박리가 되었고 암의 깊이가 얕아서 추가적인 수술 없이 경과관찰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암의 깊이가 얕은 경우 그러니까 장바깥쪽 임파절로 전이 되어 있을 확률이 낮은 얕은 암의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 내신형으로 치료한 경우와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치료 성적을 비교해 보았더니 다행히 내신형으로 치료했던 경우 5년 생존률이 외과적으로 수술했던 경우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얕은 대장암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내신형 절제가 좀 수월한 치료법의 하나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술적으로 내신형으로 혹은 절제가 가능한 상태여야 되는 거고 얕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모양 자체가 내신형으로 절제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외과 수술로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생존율 뿐만 아니고 내신형 치료는 외과 수술에 비해서는 입원 기간도 짧고 상대적으로 합병증도 더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암의 다양한 변기 중에서 아주 일부 좋은 조직 소견을 보이고 얕은 암에 대해서만 내신형 치료가 수술과 유사한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 좋은 소견이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외과 수술을 조기 대장암인 경우라도 하게 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뗄 수가 없는 위치나 뗄 수가 없는 모양의 혹 그리고 떼냈더니만은 조직 검사 결과에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 드물지만은 내신형 절제 도중에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선택적으로 대장의 어느 부위에 조기암이 있나에 따라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배변에 큰 영향이 없는 위치라면 이렇게 얕은 조기 대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외과 수술이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로 선택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병변은 처음 내신형 사진 가져오신 걸 봤을 때에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내신형으로 절제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들어가서 떼려고 보니까 뒤쪽 부분에서 좀 쉽게 피도 나고 이렇게 좀 파여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과수염하고 상의해서 수술을 했고 수술해서 보니까 상당히 깊은 3기 대장암으로 확인이 되었던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기 대장암 환자를 갖다가 제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 상당 부분은 제가 내신형 사진만 가지고도 치료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외과수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내신형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는 처음부터 외과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가지고 오신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되 저희가 이 시술을 계획을 하고 들어갔지만 정작 들어가서 보니까 가지고 온 사진과 모양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신형 치료가 또 부적합하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내신형 시술을 중단하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 설명드리고 또 외과수염께 수술을 의뢰를 드립니다. 외과수염하고 저희 소아기내과 의사의 협진이 중요한 이유를 사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조기암을 진단을 받았고 이분은 사실은 저한테 먼저 온 게 아니고 외과수염한테 먼저 찾아갔습니다. 처음 의뢰한 병원에서 모양을 보니까 좀 파여있어서 수술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셨고 저도 조금 깊은 암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외과수염께서 그래도 혹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먼저 소아기내과에서 내신형 절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내신형으로 절제를 못하면 그때 복관경으로 수술을 해도 되니까 소아기내과를 한번 가보시라고 저한테 보내주셨고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는 뗄 수는 있겠는데 조직검사까지 봐야 되니까 혹시 떼내고 난 다음에 조직검사가 안 좋으면 수술을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은 내신형을 한번 떼고 다시 또 수술을 받느니 그냥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고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외과수염한테 환자분께서 그냥 한 번에 수술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과수염께서 직접 또 환자분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절제 범위라든지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환자분이 내신형 절제를 먼저 시도하는 것을 동의하셨고 이렇게 회뜨듯이 혹을 이렇게 떼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얕은 점마가층암으로 나와서 추가적인 수술 없이 지금 경과관찰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 사진은 대장암까지는 안 갔을 걸로 생각되는 사진인데 처음에 저희가 그래서 내신형으로 절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 부위에 한번 시술을 했던 자리에 재발한 것이라서 내신형으로 혹을 떼려고 하니까 혹만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이제 절제, 내신형으로는 기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이 부위가 맹장 쪽이어서 외과수님들께서 복관경으로 수술하시기에는 또 수월한 부위라고 판단, 부위에서 외과수님께 의뢰를 드렸고 복관경 수술 후에 기능상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쭉 조기 대장암에서 저희가 내신형하는 입장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진행한 대장암에서 대장내신형은 그러면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상대적으로 조기 대장암에 비해서는 내신형의 역할은 좀 미미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일단 필요하고 또 처음 발견된 대장암 이외에 다른 부위에 용종이 있으면 수술 전에 그걸 다 절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신형으로 제거하는 것들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가 대장암이 좀 많이 진행을 해서 변이 내려오는 길을 막고 있거나 혹은 변이 내려오는 게 방해될 정도로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탠트라고 하는 그물망을 이렇게 좁아진 부위에다가 넣고 이렇게 펴가지고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X-ray를 보시면 좁아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물망을 넣고 변이 이렇게 배출이 되니까 늘어났던 장이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고 이런 시술을 저희가 하는 목적은 특히 외과적으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서 만약에 장 안쪽 편이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장루를 임시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장루를 복원하는 두 단계에 걸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탠트를 넣어가지고 장 안쪽 편까지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한 번의 수술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전 폐색은 아니지만 부분 폐색이 있는 대장암에서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수술 전에 대장 스탠트를 삽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